건강 미녀들이 미리 여름 준비에 나섰습니다. 그녀들의 여름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을까요? 이국적인 낭만이 숨쉬는 거제도로 미리 여름 준비를 떠난 건강 미녀들. 광고 촬영에 나선 그녀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. 섹시한 비키니 몸매를 위해서는 촬영 전 꼭 해야 하는 게 있다고 하죠. 어떻게 촬영 전을 관리하시는 거예요? 네, 촬영 전을 이렇게 하면 도움이 좀 많이 돼요. 이게 더 어울려요. 여름 비키니에 어울리는 완벽한 바디라인을 만들기 위해 촬영 중에도 운동에 운동을 거듭하는 그녀들.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. 저 같은 경우에는 매일 하는 말이 있어요. 365일 매일 여름으로 생각하고 시즌으로 생각하면 계속 가꿀 수 있게 되거든요. 특히 그녀들이 신경을 쓰는 건 건강 미녀들의 필수 애플입입니다. 완벽한 뒤태를 원한다면 꼭 해야 하는 운동이 있다는데요. 하루에 1,000개씩 하면 애플입을 가질 수 있다는 그 스커트. 의자에 앉듯이, 그렇죠. 더 살짝 찍고 올라와주시고 이렇게 하루에 1,000개씩 해주면요. 해나 씨처럼 뒤태. 예쁜 뒤태을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. 건강 미녀들의 특별한 노하우 공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. 우선 다리가 길어 보이려면 뒤로 놓으시고 다리를 한쪽을 앞으로 쭉 뻗으셔야 돼요. 그러면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보다 비율이 더 길어 보이거든요. 포징의 중요성이죠. 그녀들의 강력 추천 포즈 잊지 마시고요. 건강 미녀들의 노하우 기억하시면서 올여름엔 건강하고 멋진 바디라인에 도전해 보는 건 어떨까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